아, 쟤네네 이제 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슬펐어요. 아, 제가 뭐 어떻게 왜 그렇게 말씀을... 아, 지금 지금 숨은 좀 쉬시고 말씀하셔도 돼요. 진짜 이게 그냥 그 음악... 저희가 굉장히 4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하면서 어찌됐든 저희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되게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어른분들이나 많이 아이돌을 겪으셨던 많은 팬분들이나 다른 대중분들이 되게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아, 쟤네네 이제 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슬펐어요. 아, 제가 어떻게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? 준비할 때마다 서로 내색을 안 하고 되게 살살 살고 고마워 같아요. 그러고 계신 거 같아요. 그래서... 아, 정말 여러분 죄송한데 은퇴식이 아니거든요. 지금 현재 저희 JTG 대표님과 군현재 함께 하고 있는데요. 제가 어느덧 내년이면은 계약이 만료가 되는 날이에요. 네. 대표님 어디서 지금 울고 계신 거 아니죠? 대표님! 대표님!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베리굿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굿굿! 베리굿! 감사합니다! 네 고맙습니다